대표님의 레슨 두번째 오늘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키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한번 열심히 괴롭히겠습니다 첫날 말고 오늘 두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오 이전보다 확실히 부드러워졌어 오 좋아요 지금 여기는 광명 레슨장입니다 지난번에는 시흥에서 샀고 오늘은 광명에서 어떻습니까 지난번걸로 좀 많나요 한번 이제 제가 오늘 복장이 별로 안좋아서 안나오고 싶은데 이게 갑자기 찍는거라서 오 좋아요 공 잘 때린다 형 오늘 한번 스피드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스피드가 웬만하오는지 보고 5구 5구 2구 2구 3구 2구 2구 그냥 사체를 좀 써줘야지 건강이 얘기하셨죠? 사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잘 하나도 안 돼 그쵸 상체로만 보면 전형적인 야수입니다 하체! 머리를 왜 이렇게 쓰게 머리를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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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미네 2 2 2 2 2 2 3 2 왜 이렇게 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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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